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드 영어의용 고등학습쌤 이정민입니다. 자, 오늘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퀘스트 통해서요. 우리 고1, 6월 학평 체크포인트를 좀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지난 5월 첫 주까지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중간고사 어머니 됐죠.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봤던 첫 번째 중간고사 내신시험. 자, 준비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해서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이 달라진 눈높이와 또 달라진 시험 범위들 또 높아진 수준에 의해서 내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좀 못한 아쉬운 그런 결과를 받은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이 시험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맞은 문제들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틀렸던 문제들 내가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이 약점들을 좀 보완해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시험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중간고사 의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자, 이제 우리 6월 달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큰 시험이 다가가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6월 학력평가이죠. 그래서 우리 날짜부터 좀 확인할게요. 6월 학평 언제분이 바로 여러분들 6월 7일 목요일날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총 1년에 4차례의 학력평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교육청 주관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마지막 11월 달은 경기교육청 주관 이렇게 총 1년에 4차례의 학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자, 이 시도교육청에 따라가지고 학력평가가 치러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지. 그래서 지난 우리 3월 첫 번째 학평 같은 경우는 자, 경기도하고 또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는 시험이 채우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은 다가오는 6월 학평에 아마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는 실제 첫 번째 학력평가이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월은 응시를 했지만 6월 달은 서울은 시험이 식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서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, 나는 6월 달 시험이 없네! 라고 또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은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 서비스에서 시험지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자, 특히 서울 지역 친구들 시험이 없다고 너무나 푹 안심하지 마시고요. 자, 이 날 저녁에 시험지가 업로드가 되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꼭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인의 실력 점검을 하는 거. 알겠습니까? 자, 일단 한번 날짜 확인할게요. 6월 7일 목요일이고요. 그럼 이제 쌤이 이 6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싹 써놨는데 자, 제일 먼저 여기입니다. 자,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. 자, 체크포인트 번째는요. 학습 리듬을 좀 복구하시라고요. 자, 우리가 망가진 상태를 원상태로 돌리는 걸 복구, 복원이라고 하는데 자, 학습 리듬 복구. 뭐냐면은 충분히 짐작하겠지만은 자, 우리 지난 5월, 그쵸? 자, 지난 4월이죠. 4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여러분들 5월 첫 주까지 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 상당히 올인 몰입을 하면서 내신 중심의 그런 학습을 추적합니다. 그래서 이 내신 중심 학습한 건 너무너무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좀 본인이 느슨해진 상태를 공감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뭐 5월 첫 주에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뭐 간단하게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. 또는요,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그런 별도의 일정 없지만은 자, 연휴가 쭉 붙여지면서 본인이 학습이 많이 좀 느슨해진 상황이라고요. 그래서 자,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던 학습 리듬으로 복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외우던 단어들, 그 수준들 준비해서 단어 꼼꼼하게 외우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어보는 그런 학습 리듬들 그래서 본인이 원래 내신 준비 기간 이외에 쭉 지속하고 있었던 학습 리듬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. 알겠니?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. 자, 6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선생님, 제가 어떤 부분을 주로 해봐야 될까요? 가장 중요한 거, 뭐니뭐니 해도 뭐겠습니까?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봐야 되겠지. 그래서 자, 최소 3개년 자, 멀리 갈 거 없습니다. 너무 욕심된 것도 없고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, 그러면 올해가 2018년이니까 거꾸로 3년치의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2017년, 2016년, 2015년 3개년의 문제를 본인이 기출문제 반드시 꼭 풀어봐야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자, 문제 풀고 나서 그냥 맞고 틀렸네. 정답 확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, 맞은 문제들 기본적으로 어휘부터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되는 문장 또는 잘 되지 않는 문장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정확한 해석 연습들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틀렸던 문제 과연 이 문제를 푸는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해석이 안 됐는가 어휘를 몰랐는가 또는 문장 구조 파악이 잘 안 돼서 이상하게 해석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자,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리뷰가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최소 3개년의 문제를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샘이 고등학생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 이 3개년의 문제를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무료이니까 다운로드해서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요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듣기 있죠? 자, 뭐 웬만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수능 듣기, 모유 듣기 어렵지 않게 잘 푸는데 나만 꼭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자, 내신 준비하면서 듣기를 조금 소홀히 했을 수가 있으니까 감을 찾고 학습 리듬을 다시 한 번 복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, 듣기까지 꼭 포함해서 기출문제 3개년 정복 또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자, 내가 지금 현재 1학년이지만 나는 좀 한 학년을 높여서 2학년의 문제를 좀 풀면서 내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샘이 공개 자료실에 1학년 문제랑 2학년 문제랑 모두 동일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? 자,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는 여기죠 자, 킬러 정보 자, 내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대부분의 틀리는 유형들이 좀 수렴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자, 크게 아마 다섯 가지 유형일 텐데 일단은 여기겠죠 빈, 순, 위, 어, 어 뭐니 이거? 빈, 순이요 자,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시작, 빈칸 순서, 위치 왜 이래? 위치, 업법, 어휘 자, 이 다섯 가지 유형이 대부분 다 틀리는 문제가 수렴하겠지 그래서, 자, 이 가장 많이 틀리고 1등급이랑 2등급을 결정지어서 원점수 내가 90점을 넘어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유형들인데 샘이 형들, 5월 중순이 좀 지나서 최근 3개년 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킬러 문항들을 가지고 세면번 정리해서 무료 공개 특강으로 오픈을 해 줄 테니까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네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지 그래서, 이 다섯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답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, 6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 자, 아마 이제 지난번 3월 학평을 안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6월 학평이 쉬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가 시험을 딱 본다라고 하면은 보다 이제 아름다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자, 이제 고3까지 쭉 장기적인 레이스 나에게는 두 번째 치러지는 학평인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단계점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샘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 페이스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자, 쉬우니까 내가 흐트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겠지 자, 이 아름다운 5월달을 이렇게 여러분들 계획들, 체크포인트 점검하시면서 열심히 혈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